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I'll be happy to help. Nice to meet you. 교교가 맨날 외국 학생들 등참하고 대는 게. 맨입으로 기숙사 여자애들 다 난리 났어. 별그대 기숙이야. 개X살이네. 민니야 민니야 여기 놀러봐. 나 새끼 자꾸 후라이 가지 마라. 사랑의 불시작 정규 행위 하느라 정치 없지. 태양의 후예. 일신진 대위님. 헬프니 플리즈. 뭐? 나온 사람이야. 한국말로 해. 아이씨 깜짝이야.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이 다 이러고 살아? 제이미가 나를 좋아하는 걸? 네. 뭐? 억수를 만났다고? 오늘은 또 어시샷이야. 내일 친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. 헐. 실화임? 헐. 애기 실화임? 네 거야? 뭐? 아니야. 아아. 아아. 나, 나아. 아아. 아아. 감사합니다.